운동 잘해야지 축구할 수 있어 운동할 거야 아 머리 다가워 너무 너무 경기를 보고 싶은 나머지 자 우리 스님의 시축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현재 스님 네 막았네요 아 제가 10년 동안 지냐면서 시축을 막은 건 처음입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정혜스님 정혜스님 네 그쪽은 자리를 볼 때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잘합니다 아 네 아 벌써부터 부상 부상은 다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스님 야 대단합니다 자 아 지금 볼 때에는 전혀 가야 하지 않는 경기를 네 이쪽 안쪽으로 네 없습니다 네 아 뭐든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아 지금 찬스 찬스입니다 아 첫 번째 네 유오슈팅을 날렸습니다 아 네 아 첫 번째 부상이 나왔습니다 네 쉬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네 자 기분이 좋아지면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 네 자 계속해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 네 뭐죠 지금 뭐죠 슛 슛 슛 걸인 네 우리 경남 스님 첫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아 좋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아 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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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찬스 네 아 정확히 수비를 알고 있는 네 현철 스님 네 아 저기서 헤딩 아 헤딩 네 아 잘합니다 아 정답 선생님 오늘 한 5번 정도 넘어지실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네네네 아 자기 돌대입니다 아 정답 선생님 좋아요 아 네 기분 안 좋으세요 좀 쉬실까요 괜찮으세요 이거 쉬겠습니다 아 네 아 쉬시면서 오늘 신선 경기니까 쉬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어 잠깐만 반칙! 네! 손은수님! 손은수님 반칙! 손은수님 반칙! 손은수님 반칙! 바람핀 드디어! 찬스가! 찬스가! 찬스예요! 찬스예요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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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쪽이 아니에요! 네! 이 쪽! 이 쪽! 이 쪽! 이 쪽이었습니다! 네! 이 쪽! 이 쪽! 네! 네! 못 하겠어요? 1분 남았습니다! 1분만 뛰어주세요! 네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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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스! 아!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! 여기 계시면 안 돼요! 골을 막아주시면 어떻게 합니까? 현민수님! 네! 막아주시면 안 됩니다! 네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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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네! 정민수님! 네! 골 들어왔습니다! 골 들어왔어요! 네! 잠깐만요! 골! 골 들어왔어요! 아니 골 들어왔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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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으니까 가시면서 덤블링하고 보여주세요! 덤블링! 정민수님! 덤블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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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네! 네! 잘하시지 않아요! 정민수님이 골을 넣은 것 같지 않습니까? 네! 아! 선생님이 알려주셨나봐요! 다 춤이 똑같아요! 네! 오늘 춤이 똑같습니다! 네! 아! 네! 아! 잘하십니다! 어떻게 춤이 이렇게 다 똑같을까요? 네! 아! 아이고! 네! 아! 현재수님! 혼자! 이야! 아! 아! 1,2,3,1,3,1,1.